예, 안녕하십니까? 범후! 장후! 은봉쌍둥이 어릴 때 좀 싸우고 뭐 문제 많았지만 솔직히 착하게 산다고 인터넷 방송하면서 도네이션 받으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조금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버렸습니다. 예, 우리가 뭘 실수한 것도 없고 사실. 근데 우리를 저격한다고 하면서 도발 영상을 보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사태인지 같이 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저희가 입장을 조금 얘기해보겠습니다. 보시죠 같이. 야, 들리냐? 야! 니네가 뭐 운동쌍둥인지 일란성쌍둥인지 난 잘 모르겠고 니네 요즘 방송 보내니까 X닭 갖추고 댕기대매. 어? 형이랑 맞자 한 번 뜰래? 뭐 창후? 범후? 형 승질나면 그냥 사자구야 이 X닭! 니네 뭐 돼? 양아치 X닭들이 뭘 어디서 깜치고 있어? 형 누군지 모르지? 형 망원덩 돌로 하루방이야.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하루 동안 누워있어. 돌이야 돌주먹이라. 니네 어디 가면 볼 수 있냐? 한 번 낯작점 한 번 보자. 니네 어디 직군데? 뭐 니네 어디? 뭔데? 아 잠깐 저기 나가 있어봐. 뭐 운동쌍둥인지 뭐. 아 뭐 X닭 X닭들? 뭐 알아? 아 인자 니 혼자 간다 해도 돼. 정 안되면 내가 같이 가줄게. 야 야 봤어? 야 니가 별명 뭐지? 아 운동 콧불서. 야 돌하루방이랑 콧불서랑 붙이면 진짜 뒤져 니네. 그러니까 진짜로 몸조심이 니네. 눈에 띄지 말고. 형이 진짜로 만나자 한 번. 만나서 진짜 뭐 얘기라도 하든가. 아니면 맞장을 뜨던가. 어. 스파링을 뜨던가 한번 해보자. 어? 야 이거 내가 영상 비롯해 줄테니까 나한테 연락 좀 해. 야 발라줄게. 신감춤 Xㅇ들이 깜치고 있어. 예. 오늘은 뭐 욕하지 않겠습니다. 개가 무서워서 피하냐 똥이 피하지? 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. 무슨. 음..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납니다 진짜 예 겨 묻은 개가 똥 무서워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이 똥 묻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오늘은 조금 정리정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동 도라루방이라고 하시는데 아 진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렇게 안이 꼬으시면 예 한번 붙으시죠 2대2 태그 매치해 태그 아 레슬링에서 그렇게 하면은 막 태그 해가지고 하는거 아 뭐든 뭐든 좋다는 거야 뭐든 좋다는 거야 레슬링하면 난 좋지 예 뭐 룰은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예 서서 싸우고 싶으면은 창호랑 싸우시고 자빠져서 관절기로 한번 조지고 싶으면은 저한테 신청을 하시고 뭐 길바닥도 좋고 링도 좋고 링도 좋고 불안하면 뭐 그런거 해 다 걸어 다 걸어 룰 걸어버려 예 각서 쓰시고요 예 참관하시는 분들 있는 상태에서 예 서로 라이브 방송 키시고 예? 뭐 조건 얘기하세요 맞춰서 붙어 드릴테니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욕짓거리를 그렇게 주댕아리에 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한번 붙으시죠 예 망원동 도라로방님 그 얼굴을 현무암 구멍 난 것처럼 제가 구멍을 파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 살면서 피한 적도 없고 피하지 않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저희 살아온 대로만 할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맞춰줄게 그러니까 결과에 승복하고 토 달지 말고 남자답게 깨끗하게 끝냅시다 예 아 잠시만 돌하루방님 혼자 없어 예 혼자 오란 얘긴 아니고 예 그 뒤에 돼지랑 핑크돼지랑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있는 동생들이든 형님이든 뭐 뭐 군부대든 뭐 다 데리고 하여튼 뭐 유니버설 숄저든 뭐 뭐 하여튼 다 데리고 와요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유니버설 숄저고요 하아 그냥 다 데리고 오라고요 예 참교육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전화해서 한번 다시 켜겠습니다 예 예 일단 조만간 뭐 그 도라로방이랑 뭐 연락이 닿는대로 또 콘텐츠 바로바로 올릴테니까 조만간 붙을 거 같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라로방 코 못 만지게 우리가 코 다 갈아버릴게 예 아 아